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스 러브잇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열기가 아주 대단해 여러분 아니 무대 뒤에 있는데 저희도 참지 못하고 계속 춤추고 난리 났어요 너무 춥쳐가지고 무대 올라가기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신나세요 저희도요 이렇게 오랜만에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고은혁 선생님이랑 또 흥미를 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지게 돼서 여러분 강수 강수 여러분 오늘 저희 정말 무대에만 나는 것 같아요 멋진 경치와 많은 팬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유독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이제 소음이 왔기 때문에 더 신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이런 되게 신나는데 또 되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신나는데 네 맞아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에요 진짜 소음이에요 정말로 네 이 분위기 이어서 저희가 고은혜 선배님과 저희가 24시간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너무 신나 저희가 행사에서 24시간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오늘 비롱하네요 와 여러분 아시죠? 네 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봅시다 너랑 너랑의 일어져 네 24시간 뿐만 아니라 얌얌 됐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24시간 때 모두 같이 춤추시고 막 뛰셔야 돼요 네 24시간 즐기는 방법 맞으시죠 여러분? 잊지 마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? 가볼까요? 렛츠고 렛츠고